그 춤 한번 추겠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구독자님들 제 춤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이 뭔 개소리야 야 우선 또 안 추가지고 조금 너무 굳었는데 어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아 좀 되네 으악 안돼 자 일단 아 되네 안녕하십니까 저 가는 싹쓸입니다 네 3시 반에 일어나 가지고 지금 사무실 와서 물 챙기고 빗자루 하고 이것저것 작업이 필요한 것들 챙겨 가지고 오늘 이제 학교 마무리 지으러 갑니다 아 오늘 마무리 잘 되기를 자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물을 다 빼놨더만은 작업하기 좋겠다 오늘도 날도 또 이렇게 햇빛도 없고 좋습니다 일하기가 오늘 이제 마무리를 찍으려고 왔습니다 뭐 안 된다 해도 뭐 어쩔 수 없겠답니다 하는 대로 하고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다른 작업자 분들이 계속 지금 이어서 오실 거라 그런게 이제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저희가 빨리 맞춰줘야 여기 폐기물도 내리고 할텐데 그런 것들은 안 된다며 아직 좀 안정적 온갖 안 된다며 안 된다며 안 된다듬 안 된다며 안 된다며 아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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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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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